안녕하세요. YBM어학원 강남센터 HSK 대표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7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벌써 7월까지 왔어요. 그런데 1월부터 6월까지 대비 특강이 꾸준히 7월까지 이어져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매번 다른 영역으로 또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문제도 여러가지 전략도 여러가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7월까지 벌써 상반기 다 지나고 7월 시험이 됐는데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대비 특강 한번 쭉 돌려 보시고 7월까지 이어서 보시면 사실 양도 제법 되고 그리고 내용도 알차게 잘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쭉 우리가 리뷰하면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쓰기 제1부분을 좀 진행을 할게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핵심 전략 포인트, 형식 그리고 실전 문제를 풀어보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바짜입니다. 바짜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이 3급, 4급, 5급 심지어 6급까지 바짜가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바짜는 한 번 정도는 뭔지는 대충 아는데 6급에 와서도 학생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죠. 바짜 뭐예요? 그럼 을을이요? 라고 대답은 해요. 근데 정확하게 바짜의 쓰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요새 보면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5급이나 6급 배우러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 역시도 바짜가 사실은 중국인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만 이것을 중국인들이 을을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짜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개념이 안 세워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늘 바짜는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갈 거고요. 구조 그리고 예외까지 5급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바짜의 패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바짜 문의 기본 구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바짜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강조 구문이라고 해서 목적어를 도치시켜서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5급부터 제대로 심증적으로 바짜를 배울 때에는 바짜는 처치문이라고 해요. 처리하는 거죠. 내가 이 어떤 대상을 처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야채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요. 내가 얘를 가지고 뭔가 이용을 해서 뭐를 해요 라고 해서 보통 어떤 대상을 그 바짜 을르에 해당하는 그 대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뒤에 설명해 주는 게 사실은 바짜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어가 이 바짜에 해당하는 명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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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를 해라고 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쓰기 파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돼요. 그래서 영화 보러 간다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러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영화 가서 보는 거잖아요. 시간 순서가. 간 다음에 보는 거니까 그래서 취한 디엔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문장이 시간 순서로 배열이 돼 있는데 바짜가 을률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데 을률이 맞아요. 근데 일단은 깊이 있는 그 한자를 의미를 보면 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이 대상을 잡아서 일단 잡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하는 거죠. 바짜는 철저하게 시간에 지배가 되는 구조 문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부사는 일반적으로 무조건 계사 앞입니다. 이게 좀 있다가 제가 예외를 드릴 거지만 일단 일반 부사는 무조건 바짜 앞에 넣으셔야 돼요. 이미 예를 들어 가장 보편적인 부사인 이진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모든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시작부터 끝까지 그 앞에 부사가 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사는 바짜 앞에 온다라는 건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바짜에 해당하는 명사 뒤에 어떻게 처리해 있는지가 나와서 이 보통은 거의 예외가 없어요. 5급에서는 자이, 따오, 게이, 정으로 동사 뒤에 이런 애들이 붙어요. 그래서 보면 내가 이것을 해놓고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했다. 제가 어떤 급수이건 상관없이 기초, 중급이건 고급이건 상관없이 바짜는 무조건 이 예문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을 네 가지 방식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보시면 워바 내가 쯔뻔슈 해놓고 첫 번째 동사 놔요. 근데 그게 지금 자이 어디에 있어요? 쯔뻔슈 샹이. 그쵸? 시간 순서잖아요. 그래서 바짜에 해당하는 명사 뒤에 반드시 그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행동을 했더니 지금 걔가 여기 위에 올려져 있어. 얘를 보냈어. 어디까지? 학교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이제 보충 설명인 거죠. 보통 그 위에 놓여 있으니까 노타가 아니라 어디 어디에 놓여 있는 거고 보내는 게 아니라 어디 어디까지 보내는 거고 누구누구에게. 보통은 바짜는 이 네 가지 형태로 많이 처리가 되죠. 그리고 이건 좀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이것도 많이 나와요. 동사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정이 되다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내가 번역을 했더니 얘가 지금 뭐가 됐어? 중국어가 됐어요. 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예외적 표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사 어디 온다고 그랬어요? 앞에 와요. 중국어는 뜻글자라서 뜻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게 그 이징이나 이런 일반 부사는 그 행동 전체를 수식하는데 이 또우나 취임우는 단독 하나를 가지고 또우를 쓰진 않잖아요. 여러 개가 있을 때 또우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여러 개면 주어 뒤에 붙이는 게 맞지만 사실 주어가 단독으로 단수인데 목적어가 여러 개면 목적어에 붙이는 게 맞아요. 주어가 워예요? 나란 말이에요. 혼자예요. 그럼 이 뒤에 또우를 못 써요. 일단 이 단독이 한 문장만 갖고는. 그쵸. 앞에 뭔가 부연 설명이 있어서 내가 모두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는데 그냥 단독으로 딱 뜬금없이 그냥 워가 나왔어요. 근데 쯔시의 똥시란 말이에요. 목적어가. 복수양사가 들어왔으면 또우는 저기다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이 해당하는 동사 앞에 넣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5급 받자문 시험 나올 때 이거 나와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 빠르게 풉니다. 받자를 실컷 배웠어. 받자를 배웠는데 막상 이게 지금 문제를 보니까 아 이게 받자문인지. 받자가 들어오는 가 있어. 근데 받자를 구조를 봤으면 내가 구조를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단어가 다 섞여져 있을 땐 또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단어 먼저 보세요. 그리고 그걸 품사 확인하세요. 런우 명사죠. 이징 부사다. 폰페이 단어 조금 고급이에요. 근데 받자가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 하나로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받자 앞에 주어는 일단 타일 가능성이 크고요. 받자 앞에 명사는 런우일 가능성이 커요. 하우가 동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동사가 단독으로 오진 않는다고 했죠. 동사의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럼 남아있는 요 녀석이 동사인가 보다. 폰페이가 분배하다라는 뜻을 몰라도. 오급은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단어를 몰라요. 선생님 이게 단어가 뭔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문장에서 주술목이 나와야 되고 각각의 파트에 들어갈 단어들이 다 있으면 남는 거겠죠. 여기서 보면 딱 쓸 수 있는 게 받자 뒤에는 런우를 쓰고 폰페이가 동사인가 봐. 그럼 여기 이 동사에 무조건 받자는 동사의 결과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 임무를 받자 뒤에 동사 쓰시고요. 동사의 결과 쓰고요. 부사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끝!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보실 때 완성된 문장으로는 쉬울 수 있으나 받자부터, 받자문이 들어가는 건 받자부터 처리하세요. 받자 뒤에 명사 쓰고, 동사 쓰고, 결과 쓰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요. 런우 임무, 폰페이 분배하다. 임무를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이렇게 분배를 했다라는 거죠. 임무, 워, 쇼지, 리더, 신, 시, 나고요. 샌추러, 아, 봐 나왔네. 이거 받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비교적 품사가 굉장히 명확하네요. 임무는 부사, 워는 대명사, 쇼지, 리더, 신, 시, 하면 더 뒤에 이게 명사예요. 이게 샌추러, 삭제하다라는 되게 어려운, 근데 사실 5급에서는 많이 다뤄지는 단어이긴 하지만 생소해도 러부터 쓰면 걔는 동사란 말이에요. 받자 있으면 받자부터 처리를 해야죠. 받자 뒤에 명사 붙이고, 뒤에 동사 붙이고, 러로 이제 결과는 얘기해준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죠? 얘를 이렇게 해서 갖는데 이 주앤보를 어디 넣을 것이냐. 근데 워가 단수니까 주앤보나 또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쵸? 앞에서 이징은 우리가 받자 앞에 썼잖아요. 여기 주앤보 넣으면 되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 시, 정보, 샌추, 삭제하다. 신, 시는 6급까지 올라와서도 소식이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을 신자 들어가 있는 신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 정보예요. 시하우시가 소식이죠. 그래서 이거 단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갈게요. 오늘 받자를 제가 설명을 하고 5문제나 풀 거예요. 받자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받자가 나올 수 있는 형태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짱나오슈 선생님 나왔죠? 호우투 모르겠어요. 저거 시하우시 소식 명사네요. 바, 바 나왔다. 그쵸? 그리고 메이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받자부터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받자가 첫 지문이면 선생님이 이 소식을 읽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받자 뒤에 요녀석을 붙이고 동사를 써야 되는데 농이 뭐 뭐 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 동사의 결과가 후툰가 보다. 동사 단동으로는 못 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짱나오슈 해놓고 바, 신, 시. 농이 하다예요. 그 뒤에 결과가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핸드폰을 고장 내뜨렸어요. 농 했어요. 그럼 뭐예요? 화일러. 그쵸? 뒤에 결과가 뭐예요? 농이라는 거 영화에서 테이크랑도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뒤에 어떠한 것이 부수적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를 쓰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내 옷에 커피를 쏟았어. 워다이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농 짱러. 짱 더럽다라는 거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농은 뒤에 뭐하다. 그치 짱나오슈가 이 소식에 대해서 되게 조금 이렇게 모호하게 헷갈리게 하지 않았어. 부정부사도 받자 앞에 써야 돼요. 주인품도 아니잖아요. 받자 앞에 쓰셔야 돼요. 확인하시고요. 호우투 모호하다 농하다. 94번 갑니다. 어머머머 샹. 컴퓨터는 알잖아요. 키보드까지는 몰라도 컴퓨터 위에. 그리고 아 짜이가 들어갔어. 근데 뒤에 받자가 있으니까 아 얘가 동사인가 보다. 제가 동사 뒤에 짜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끝났어요. 그쵸. 받자부터 해결해 보세요. 바 카페이를 동사 뒤에 넣고 그쵸. 그리고 나서 근데 짜이가 심심하잖아요. 짜이 뒤에 또 얘를 넣어주고 이렇게 가면 워프 샤우 신 들어가고요. 바 카페이 들어가고요. 싸 짜이 짜이 샤모샤모 샹 들어가고 러는 마지막에 쓰면 돼요. 동사 앞에 쓸 수도 있잖아요. 지금 싸랑 짜이 붙어서 못 태어나요. 그냥 러 마지막에 넣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러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러는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얘처럼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선 잘 시험에 안 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삐짚고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러 마지막에 넣으시면 되죠. 조심치 못해서 커피를 컴퓨터 키보드 위에 쏟았어. 예전에 한 번 그림에 그림 장문 있잖아요. 5급의 그림 장문에 컴퓨터에 그 커피가 쏟아져 있는 그림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서 쓸 때 되게 난감해 했거든요. 사람들이 싸가 이제 뿔이다. 그죠? 액체 같은 게 아 그러면 커피를 조심치 못해서 이 문장만 써서도 그게 해결이 되는 애였었어요. 문장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뿔이다. 그리고 액체가 오면 엎지르다. 그리고 찐 반은 키보드였죠. 마지막 문제 갑니다. 밧자를 가지고 지금 여러 문제 계속 풀고 있는데 여러분이 멈춰놓고 계속 이제 그 문제를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쭉 계속 쭉 이어서 오셨다면 95분 정도는 지금 한 번 살짝 멈춰놓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답이 어떻게 되는지 아 바 자 다음에 명사 넣고 동사 넣고 결과 쓰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거 그거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어서 강의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바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띵 짜이가 나왔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게 동사예요. 짜이 뒤에 짜이 해당하는 시간이나 장소 쓰시면 돼요. 탐험은 됐고요. 8월 나왔어요. 쥐호의 시젠 명사죠. 아 8월이랑 중순은 붙여놓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문장을 바로바로 얘기를 안 하고 여기 선상에서 단어 보면 서로 붙여놓을 것들을 먼저 짚어놓고 가잖아요.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 자 다음에 띵 짜이 짜이 다음에 시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이제 8월 중순을 여기다 넣으면 되고 바 자 다음에 넣으면 아주 쉽게 끝나요. 탐험은 바 쥐호의 시젠 띵자이 바위 중순 하고 끝났어요. 바 자 명사 짜이 시간 그렇죠. 쥐호의가 모임을 얘기하죠. 보통 모임 그 다음에 중순 하면 중순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자 오늘 바쁘게 달려왔어요. 바 자는 사실상은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중국어 문법에서는 핵심 문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바 자는 이참에 5급까지 내가 조금 약간 헷갈리게 지금도 잘 모르게끔 왔어라는 분들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바 자를 확실히 조금 완전히 파악하고 장악하고 문제도 바 자만 가지고 지금 다섯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적어도 바 자에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여기서는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요. 이번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